안녕하세요. 싹쓰리 중국어 강사 안채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3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보자 하는데요. 오늘 배울 이 3단어를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먼저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3가지 단어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. 우리 反은 강도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장 낮죠? 뭔가 좀 귀찮게 하다, 짜증나다라는 뜻이 됩니다. 예문 보시면 예문 두 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. 다시 한 번 잘하셨어요. 두 번째 표현 같이 볼게요. 討厌는 강도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다, 싫어하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. 예문 보시면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진짜 싫다 라는 뜻이 되겠죠?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곧 더워 죽겠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. 예문 마찬가지 두 번 읽어볼게요. 今天天氣真討厭快熱死了 다시 한 번 今天天氣真討厭快熱死了 很好 세 번째 표현 볼게요. 恨이라고 하면 강도 3단계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누군가를 원망하다, 증오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. 예문 보시면 我怕他會恨我 나는 무섭다, 걱정된다 她會恨我 걔가 나를 원망할까 봐 怕, 걱정된다 라는 표현입니다. 마찬가지 두 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我怕他會恨我 다시 한 번 我怕他會恨我 很好 자 그럼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. 먼저 짜증난다 라는 표현에 煩 싫다, 밉다 라는 표현 討厭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다, 증오하다 라는 표현에 恨까지 알고 계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또 만나요. 再見